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에서 처음으로 다룰 책,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 공자의 논어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지금 이 국가 타락했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수님의 강연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철학과 민주주의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더 많이 챙겨오면 플라톤은 도적 대 집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담겨있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 사실은 이상국가 론이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론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속했습니다. 공자가 했던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이미 나라가 아니고 정부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싸움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 말을 통해서 싸움으로써 물리적인 갈등이나 폭력을 없애는 거죠. 공부하는 학자가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당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방송은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에 한편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토피아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연장선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불평등도 있는 것 같고. 집 사고 싶어요. 상상 문제도 있고. 코로나 많이 없애고 싶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물론 유토피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끌어내기는 힘들더라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민주주의와 선거에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방송의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유 재산이 폐지되고 모두가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읽으면서 약간 스모프 같기도 하고. 스모프. 제 생각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공개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서라고 하는 말을 두고 생각한다면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저는 논어 강연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서의 가치와 연관지으셨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전의 가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의 그 기저의 고전의 가치가 꿈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그런 편파적인 정책들이 지양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특히나 최근에 뉴미디어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거 그래서 그러한 선거가 잘 작동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참여하겠죠. 각자의 정견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한 표의 행사가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사람만 내가 찍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후보를 뽑되 그 사람이 정말 당선이 되느냐 여부보다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가 조금 진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더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그마한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 보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 이런 책 읽어봤어 할 만큼의 지식과 재미를 저희가 드린다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